자, 지금 미스테이크의 MC 태원명 그리고 또 KEC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그랬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네, 자,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네, 자, 인사하죠. 부탁을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뮤직뱅크의 MC 맡고 있는 최원명이고요. 네, 러블리즈 K입니다. 자, 오늘 대기실 MC를 맡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네, 짧게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아, 네, 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KEC. 네, 저도 원명 오빠와 함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멋진, 네. 어, 그분. 네, 오늘도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